아, 앞치마에 두고 왔나 보네. 저기, 그... 핸드폰 좀 켜봐요. 손천둥 모드로. 어? 나 배터리 별로 없는데? 아, 배터리 사줄게요. 빵빵한 걸로. 얼른 켜봐요, 좀. 손구리가 어딨지? 아, 냄새. 사람들 창고를 썼으면 문을 닫아야지.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요! 야, 나 지금 저 사람이랑 단 둘이 갇힌 거야? 안 돼. 내일 아침 오기 전에 난 숨막혀 죽거나 얼어 죽을 거야. 나를 보고 싶어, 나 불러보고 싶어... 나를 보고 싶어, 나 불러보고 싶어. 사랑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